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김남국의 코인 사건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법 로비입니다.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 코인이라고 불리는 위믹스 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김남국이 가상화폐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것을 보면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활동을 많이 했었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도 국회를 여러 번 출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게임 학회에서도 게임 업계가 국회에다가 입법 로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사업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이런 주장을 내놓으면서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김남국에게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이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입법 로비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이 위메이드사가 국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왜 방문을 했는지 누구를 방문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측에서는 위메이드 쪽에서 누구를 방문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가지고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를 통해가지고 오늘 그 명단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명단을 공개해 보니까 예상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결과가 나와서 민주당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오늘 이광재 국회 사무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위메이드 직원이 국회에 방문을 한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 3명을 방문을 했고 민주당 의원들 5명을 방문했으며 특히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3번을 방문을 했고 허은하 의원도 3번, 정의용 의원실도 1번을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한규, 김종민, 오기영, 양경숙 등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위메이드 측에서 당연히 김남국의 의원실을 방문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김남국 쪽하고는 아예 접촉 자체가 없어가지고 입법 로비서를 제기하고 있는 게임하케라든가 국민의힘 쪽에서 헛발질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는 오히려 반격에 나서면서 김남국이 억울하게 당했다라는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경 같은 경우에는 김남국은 위메이드 로비 의혹을 벗은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을 공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좌파 진영에서는 과거의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무슨 일이 터지면 항상 민주당을 공격을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오는 것이 공식이다라는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하면서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위메이드사가 공개적으로 김남국의 의원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입법 로비 의혹이 완전히 사그라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우선은 뭐 대놓고 로비를 하는 경우도 드물 뿐더러 진짜로 뭔가 김남국하고 위메이드 쪽하고 커넥션이 있다면은 따로 만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김남국 본인이 위믹스 코인을 왜 그렇게 대량으로 매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객관적으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로비설이 불거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본인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 이상은 의원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로비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통상적으로 외부인이 국회에 출입을 하려면은 방문 장소라든가 이름 기록 등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홈스를 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문 장소를 의원실로 적을 경우에는 국회 사무초 직원이 해당 의원실에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만남 약속을 잡았는지 확인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출입증은 방문하는 의원실이 있는 층으로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국회의원회관 1011호 10층에 있고 이번에 국회가 공개한 위메이드 직원 방문 의원실 중에서 양정숙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1003호 10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마음먹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김남국을 방문하려고 했다면은 10층에 있는 의원들 이름 아무나 적어놓고 김남국을 방문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이관계 사무총장 역시도 단순히 출입 기록만을 가지고 의원실에 가서 의원을 만났는지 비서관을 만났는지 명의만 빌린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방문장소 외에도 다른 방을 방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산상으로는 이것까지는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국회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친한 대관 직원이 의원실을 찾아갔다가 다른 층으로 이동할 때 보좌진들이 본인들 출입증으로 찍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주면은 같은 층 뿐만이 아니라 해당 의원실 보좌진이 마중을 나오거나 다른 의원실 직원의 도움을 받으면은 얼마든지 출입 기록은 남기지 않은 채 이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위메이드 측에서 방문을 한 의원실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직각적으로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민주당의 김한규 같은 경우에는 위믹스가 상장 폐지된 이후에 위메이드 측에서 경의를 설명하겠다면서 자신들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보좌진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했고 자신은 위메이드 측의 인사와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으며 참고로 자신은 가상 자산에 투자한 적이 없으며 보좌진 누구도 위믹스에 투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역시도 자신은 정무위 소관 현안건으로 위메이드 관련자 면담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며 위메이드 측하고 면담을 진행을 했고 당시에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가지고 설명을 했고 입법 로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실 직원 전원은 위믹스 등 가상 자산에 투자한 바가 일절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개혁 민주당 의원도 작년 11월 달에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위메이드 직원 한 명이 의원실을 방문해서 보좌진 두 명에게 상장 폐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의원 본인은 미팅에 관여하지도 참석도 하지 않았으며 위메이드나 그 관계자로부터 설명 외에 다른 제안이라든가 경제적인 이익 제공은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 가장 많이 방문을 했었던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관에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 두 차례 정도는 통상적인 수준의 인사차 방문이었고 지난 12월 12일은 위메이드 상장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전달을 받은 것이라면서 윤창현 의원 본인도 그렇고 보좌관들도 가상 자산 투자 사실은 물론이고 거래소 회원 가입조차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 역시도 위메이드를 만난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코인 거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위메이드가 방문했을 당시에 보좌관하고 비서관에게 확인을 해보니 당시에 보좌관들도 만난 기억이 없다면서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좌파 진영에서는 위메이드 측에서 공식적으로 김남국의 의원실을 방문하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 김남국이 입법 로비 누명을 벗었다라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물타기이고 김남국이 발의했었던 법안이라든가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놓고 보았을 때 의혹은 한치도 벗겨지지 않았으며 이번에 위메이드 직원들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 역시도 더 이상 숨지 말고 본인하고 관련된 그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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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